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죠? 힘드셨을 겁니다. 선생님도 아침에 국어시험을 받아서 푸는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모의고사였습니다. 여러분도 대단히 힘들었고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쳤을 테니까 지금 거의 낙다운 돼 있겠죠? 자 일단 선생님이 풀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문제지가 앞에 있으면 같이 펴놓고 내 느낌은 이랬다라는 걸 한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런 형식적인 거 놔두고 일단 첫 번째 1페이지를 딱 봤을 때 선생님이 순서대로 풀었거든요. 1페이지를 봤을 때 갑자기 웬 독서 지문이라고 했어요. 그죠? 갑자기 왜 독서 지문? 3문제나 나왔네? 여러분도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문제가 쉽게 풀리진 또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를 읽고 제시문을 확인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겨우겨우 이번 문제 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 복합 지문이 나왔죠. 입문 지문인데 여러분 그 쉬먼의 과정이론.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힘드셨죠? 선생님도 바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참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찝찝한 궁금함이 이 지문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 나아글에서 제의론에 관한 지문이었는데요. 이 지문도 실제로 섬세하게 읽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단의 양면적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것인지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의 앞부분의 구조도 약간은 지금까지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하기가 쉽지는 않았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겨우겨우 풀었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법 지문이죠. 범죄와 형벌에 관한 지문은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에 대해서 좀 편하게 풀었을 거예요.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윤이나 사회문화 이런 걸 선택하는 학생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게 배경 지식으로도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문제는 이제 이 지문이었습니다. 14번, 17번 지문. 요즘에 이제 코로나 검사할 때 PCR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PCR 검사의 원리를 쭉 설명하는 지문인데 선생님이 이 지문에 시간을 솔직히 많이 썼어요. 쌤도 시간 안에 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쌤 꼼꼼하게 이제 따져 들어가야 되니까. 왜 문제였냐면 그 프라이머라는 것이 표적 DNA에 붙는데 이게 어떻게 붙는지 그 다음에 왜 프라이머까지 붙었는데 이게 중화표소에 의해서 복제되면 두 배씩 양이 증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문제는 그림이 없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지문의 비밀은 쌤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조교쌤들이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쌤보기엔 약간 평가원에 대해 불만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홍성원의 무사와 악사가 나왔어요. 그죠?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인데 실제로 EBS 교재의 무사와 악사가 발취된 부분은 작품 전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사와 악사 그 어느 자습서도 그 어느 참고서도 아마 무사와 악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EBS 교재 연계가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에요. 6평의 무사와 악사가 나왔으니까 쌤 이게 걱정이었거든. 무사와 악사가 혹시 수능에 나오면 어떠지라는 거였는데 다행스럽게 6평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김시습의 6액 그 다음 윤리유곡 그 다음 김용준의 조어산매 나아시 윤리유곡은 EBS 교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아마 22번에 5번 선지 찾아내는 것 그 다음 25번에 1번 선지 근거 찾아내는 것 윤리유곡의 제1곡을 독해할 수 있어야 25번의 그 도연명이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EBS 교재에 있었으니까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채봉감 별곡은 EBS 교재에 있는 부분도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줄거리들 웬만하면 다 알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김기린의 연륜 그 다음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인데 대장간의 유혹도 EBS 교재에 있죠. 3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많이 틀렸겠다 싶었어요. 2번 선지를 보면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까지는 맞아요.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는데 치를 보시면 주름 잡히는 연륜 연륜이 이제 나이테드잖아 나이테드잖아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불꽃처럼 살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불꽃을 가지고 끊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 다음에 선지 자체도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겠다 이런 내용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34번의 답은 2번인데 가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좀 어려우면 잘 안 되면 틀릴 수 있었겠다 싶었어요. 어쨌든 힘겹게 힘겹게 이제 비문학을 마치고 문학을 통과했는데 화작까지 어려우면 어쩌지라고 했는데 화작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언매도요. 언매도 문법과 언어와 관련된 파트가 비교적 평이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라면 실제로 17페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이죠. 35번, 36번의 지문의 내용을 굳이 읽지 않아도 35번, 36번 지문 없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조금 지문에 있어야 지문을 내놓고 지문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문 없이도 풀 수 있다는 건 뭔가 좀 시험 문제가 약간은 프로답지 못하다는 느낌은 좀 듭니다. 뭐 전반적으로 언어 지문이 좀 언어 문제가 쉽게 나온 편이에요. 매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 이건 차차 얘기할 텐데요. 매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매체가 답이 되고 답이 안 되는 게 주로 딱 한 단어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선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잘 따져나가지 못하면 어려운 거죠. 42번에 보시면 그 밑에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인데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 답이 3번인 것처럼 어느 선지 한 부분, 이건 뭐 화작도 마찬가지예요. 선지 한 부분, 한 단어 이게 이제 잘못되어서 답이 된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쭉 다 풀고 나서 아, 1등급 커트라인은 선생님 생각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느낌은 90점 이상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80점 대 후반쯤에서 1등급 예상컷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인데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만간에 이제 메가스타디 홈페이지에 나올 텐데 어쨌든 어려웠다라는 얘기는 꼭 가고 싶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겠죠. 뭐 잘 나온 친구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도 어려운 시험이었다고요. 그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보고 나서 이거는, 이거는 혹시 선생님 라이브 하는 중에 혹시 등급이 뜨면 선생님이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생방송의 묘미?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얘기들을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EBS 간접 연계에 대한 오해라고 했는데 이 교재를 풀고, 이 시험지를 풀고 나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 EBS였어요. EBS. 지인의 아들이, 선생님 친구의 아들이, 아들이 재수생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아버지를 통해서. 동호가 뭐 아들이 물어볼 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선생님, EBS가 간접 연계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EBS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놀랐어요. 아니, 이때까지 수능의 국어는요. EBS 전부 다 간접 연계였어요. 그냥 70%에서 50%로 줄어든 것 뿐이지 다 EBS는 연계되어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EBS 교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의외로 EBS 교재를 던져두고 간접 연계니까 안 나오겠지. 혹은 마치 영어처럼. 그죠? 똑같은 질문 안 나오니까 그냥 뭐 안 봐도 되겠지. 영어도 그렇진 않을 텐데, 선생님 추측으로는. 그런 것처럼 국어를 아예 던져놓고 있으면 되게 힘든 시험이었을 거예요, 이번 시험이. 문학 같은 경우에 무사와 학사. 큰 도움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알고 읽어날 수 있었으니까. 윤리유곡, 이걸 EBS 교재에서 공부했다면 시간 많이 줄였겠죠. 체봉간별곡,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뭐 스토리까지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죠? 대장간의 유혹. EBS 교재에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다 올 수능에서도 연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 EBS 교재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시간 부족한 학생들 많았겠죠. 특히 독서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일단 먼저 권하고 싶어요. EBS 문학을 일단 공부해라. 그죠? 그러면 낯익어서, 낯익어서 되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솔직히 선생님도 좀 놀랐습니다. 뭐가 놀랐느냐. 이 지문이요. 이 지문. 이 지문. CPR 지문. CPR 지문요. 여러분들 혹시 수능특강 독서편 가지고 계신, 있으시면 17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과학기술 2번 지문. 과학기술 2번 지문에요. 이 지문과 샘 보기에는 내용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평가원이 이래도 되나의 생각이 들 정도로 EBS 교재의 내용과 심지어 독서가 문학이야 어차피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대로 연계해서 출제할 수 있죠. 그런데 독서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에 그대로 출제됐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 그랬죠.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프라이머가 어떤 식으로 DNA에 결합하는지 그림이라도 그려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EBS 교재의 그림까지 다 잘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 EBS 이 지문을 공부한 학생일 겁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시간을 한 10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점수는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출제자분께서는 이걸 전제한 거죠. 그림을 안 그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이걸 전제하고 출제하셨다는 겁니다. 애들 다 EBS 비문학도 다 봤을 거야. 그러니까 그림 안 줘도 애들 다 이해할 거야. 라는 식으로 출제한 것 같아요. 선생님 추측으로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지문은 EBS 독서 그 지문을 본 친구와 보지 않은 친구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틀렸다. 남들은 맞췄는데 나는 마구 틀렸다. 라고 하는 학생들. 글쎄 이게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100% 독해력의 차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괜찮다까지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100% 독해력의 차이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배후가 있었다. 이런 배후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제이론도 조금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죠. EBS 교재에. 그 다음에 범죄와 형벌도 형벌과 관련해서 다소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긴 합니다. 선생님이 EBS 독서에 대해서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독서는 문제 풀지는 말고 그냥 지문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정도는 수능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조만간에 수능 완성도 나온대요. 수능 특강은 이미 나와 있고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학도 공부를 하시고 독서도 연습용으로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는 습관들은 습관이나 노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끝까지 잘 들으세요. 근데요. 이게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EBS 독서를 막 드립답하는 학생이 있을 걸로 추측돼요. 똑같이 나왔잖아 거의. 그러니까 구평도 수능도 EBS 독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똑같이 나온 질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EBS 교재 비문학을 드립답하는 학생이 생길 건데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요. 평가원의 거의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한 해 아니면 두 해 공부해서 이 사연을 잘 모르실 텐데 선생님은 뭐 EBS 교재와 평가원을 막 10몇 년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보다는 좀 많이 안다고. 근데 평가원은 말이에요. 6월 9월 달에는 비문학도 연계를 제법 합니다. 제법 해요. 그죠? 근데 수능에서는 비문학 연계율이 많이 떨어져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발표로 51% 연계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51%가 실제로 훨씬 더 넘어요. 선택과목 연계 하나도 안 됐다 하더라도. 그죠? 실제로 51%가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비문학에서는요. 올해도 수능날 그렇게 깊이는 이것처럼 그냥 거의 비슷한 그런 제시문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걸 좀 들으세요. 오케이? 드립답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EBS 교재의 비문학 정도를 집중해서 한번 쭉 읽어보는. 읽기 자료 읽듯이 그렇게 읽어보는 것. 그 다음에 원리가 나오면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한번 따져보는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EBS 독서를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한번 EBS 교재 한번 봐보세요. 똑같아요. 거의. CT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6월달에는 주로 이렇게. 근데 너무 하셨어. 그죠? 너무 비슷하게 내셔서. 본 친구들은 쉽게 맞추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EBS 교재는 그런 식으로 공부해라. 문학은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비문학은 지문 정도를 이해한 수준으로 공부는 해야 된다. 간접 연계가 진짜 연계가 안 된다. EBS 교재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다. 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국어를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럼 이제 평가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평가원의 고민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이번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는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평가원은 말이죠.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 싫어하시겠죠. 그죠? 수학에서도 미적 선택자하고 확통 선택자의 표준점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싫어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게 이 차이는 근원적으로 어디에서도 나느냐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어디에서도 나느냐 하면 엄매 선택자의 공통과목 평균. 그 다음에 화작 선택자의 공통과목 평균. 이 차이도 표준점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실제로는 제법 나요. 엄매 선택자들의 문학, 비문학의 점수가 화작 선택자의 문학, 비문학 점수보다 많이 높아요. 15%, 10% 정도 높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일단 점수 차이가 나서 이 갭을 좀 줄이려면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언어 파트를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언어 파트를 어렵게 출제해서 거기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맞힌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의 표준점수는 정말로 큰 차이로 오르거든. 그래서 언어 파트를 어렵게 출제하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평가원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추측이 9월 달에 맞는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9월 달에도 언어 파트 그 다음에 선택과학 자체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혹시 선생님 이걸 부추기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거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현강에서도 이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재수생인데 작년에 언어 공부를 좀 했다. 근데 좀 까먹었다. 근데 화작 풀어보니까 너무 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너무 막 자질구려하다.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내가 언매를 지금 시작해도 될까? 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언매 해라. 언매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 않다 언어. 매체는 잘만 보면 편안하게 풀 수 있다. 화작보다 매체가 훨씬 더 편한 것 같다. 언어 공부하면 언어 공부만 좀 잘 할 수 있으면 언매라. 그리고 언어 공부가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선생님이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가원의 고민인데요. 예비시행도 그렇고 독서 파트에 지문 3개 문제 17문제를 냅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문 3개 문제 11번제 낸다. 그럼 이제 4문제 5문제 6문제인가? 아니요 아니요. 5문제 6문제 7문제인가?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렇죠. 5문제 6문제 7문제. 이렇게 내기가 실제로 힘듭니다 여러분. 상당히 힘들어요. 한 지문이 아무리 길었는데 지문의 길이를 너무 또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출제자들. 그죠? 똑같은 걸 계속 다른 문제에서 10번에 물었던 문제를 11번에 또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은 주책합니다. 그죠? 독서 지문이 3문제 나오지 않았을까? 그죠? 요게 요게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독서 이론 지문이 들어갔을 텐데 요게 9평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9평에도 이렇게 나오면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하시겠다라는 뜻이니까 9평에도 이렇게 나오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9평에도 그렇게 나오면 이거 굳이 여러분들 굳이 이 파트에 대해서 공부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독서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풀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2014학년도 예비시행이나 학평이나 평가원의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B형에 말이에요. 독서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거 다운받아서 9평 되면 얘기합시다. 9평에서도 요게 나오면 그거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인데요. 항상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이 시험지를 빠른 시간 내 여러분들 분석하셔야 돼요. 그죠? 어떤 논리로 어떻게 답이 나왔는가 그리고 시험지만 분석하실 게 아니라 나는 이때 어땠는가 나의 패인 혹은 나의 승리의 요인 혹은 패배의 원인 이런 걸 여러분들 냉철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그죠? 6평이나 9평은 수능의 시그널이죠. 사인입니다. 신호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이렇게 나오면 난 어떻게 하겠다. 아 이게 내가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고 빠른 시간 내 이 시험지를 직접 여러분들이 분석하기를 권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 수능 잘 본 친구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하는 조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간혹 칠 거 아니에요. 이제 기말고사 치고 나고 이러면 이제 모의고사 시즌일 텐데 시험 볼 때 상황별 대응 계획을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꼼꼼하게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지문이 이런 식으로 그림도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이때 그러면 항상 아 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때그때 모의고사 칠 때마다 의미가 있는 깨달음들을 적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노트를 한 권 만들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 풀이 순서 문제 풀이 순서인데요. 여러분 그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학생들이에요. 자 3등급 4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3등급 4등급인데 그 시간이 부족해서 말이에요. 일단 독서를 물고 늘어져요. 그러다 보고 3등급 4등급의 점수를 채점해 봤더니 독서에서는 그래도 뭐니 어느 정도는 맞춰요. 근데 시간이 없어 급하게 푸니까 문학과 그 다음에 선택과목을 막 틀리는 거야. 이래서 또 3등급이 나오고 4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는 감히 권하고 싶어요. 차라리 선택을 정확하게 푸세요. 선택은 독서보다 훨씬 더 난이도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 다 맞춰야 돼요. 그렇죠? 문학도 듣는 학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독서보다는 쉬워요. 그러니까 선택과 문학을 좀 정확하게 푸시고 그 다음에 독서에서 도전해 보시면 그래도 등급이 한 등급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이번 모의고사 같으면 마지막에 있는 PCR 지문을 버려도 실제로 그렇게 등급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3, 4등급 학생들 등급을 좀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풀이의 전략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시간 부족 그렇죠? 시간 부족 뭐 여전히 많은 학생들의 고민입니다. 일단 EBS 교재 열심히 풀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평소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 말을 왜 하냐면 실전에서 그러니까 지문이 한 문장이나 한 문단이 이해가 안 되면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록 그 문단만 그냥 집요하게 드립답하고 들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거의 뭐 선생님하고 좀 성향이 비슷해서 근데 그거 시험장에서는 좀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엔 깊이 고민하되 실전에서는 아 이게 한 3, 4번 고민해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유연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엔 깊이 고민하세요. 문학에서는 여전히 문학이 어렵다. 이번 문학 그렇게 뭐 마지막 두 번째 문제 그 문제 빼놓고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문학이 어려웠다면 이 연습을 하세요. 감으로 답을 찾는 연습하지 말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을 찾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매체에서 매체 선택하는데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면 EBS 교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휘는 읽기 학습 과정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래도 감흥 뭐 감흥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단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꾸준하게 어휘 사전 찾는 연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여러분 그 국어가요. 국어란 과목 자체가 여러분도 답답한 얘기겠지만 성적이 하루아침에 확 올라가는 과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국어란 건 잘 읽고 잘 이해하면 문제는 다 풀린다라는 명제는 여러분도 납득은 하시잖아요. 근데 잘 읽고 잘 이해한다가 실제로 몇 주 만에 한두 달 만에 그렇게 갑자기 막 그 이해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몇몇 학생들은 말이에요. 다른 과목들도 뭐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국어보다는 다른 과목처럼 한 달 바짝 공부하면 성적 쫙 오르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어는 그게 안 통하니까 답답하고 오히려 공부하기가 싫죠. 근데 선생님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그죠? 이제 다섯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168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국어 과목 좀 꾸준하게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보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만큼 성적은 잘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 노력을 안 한 채 성적이 나아질 수는 없어요. 국어 점수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이런 고민들 많잖아요. 그죠? 꾸준한 공부 꾸준한 고민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답답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진짜 긴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섯 달 반이면 그리고 기말고사로 쳐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번 6평을 계기로 결과 점수에 놓고 낮음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국어를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실천하는 그런 실천력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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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